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필수품 아이템 패딩 점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코트파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사실 패딩이라는 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기도 힘들고 따뜻하게 입는 게 최고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제 옷장을 봐도 그렇고 옷을 살 때도 그렇고 좀 패딩 점퍼보다는 스타일리시하게 코트를 많이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막 시베리아 바람 막 온다 그러지 너무 추워진다고 하지 이래서 이제 패딩을 사러 갔는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였고 충전재는 뭐가 들었는지 모자 있는 털은 뭐 이런 거를 저는 딱 털을 보면 아니까 보면서 아 이게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딱 생각을 하고 가격이 좀 합리적인 거를 구입하려고 해요 사실 패딩 같은 경우는 막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진짜 따뜻하고 또 원가 대비 좀 이거는 좀 퀄리티가 괜찮다 하는 거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패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실루엣이 다른 두 가지 패딩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보여드릴 코디는 박시한 실루엣의 롱패딩 점퍼입니다 저는 롱패딩을 입을 때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게 셔츠나 슬랙스를 함께 매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또 얇은 이너를 여러 개 겹쳐 입으면 보온성도 올라가고 레이어드 된 옷도 멋스러워 보입니다 이 코디는 직장인분들이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매는 이렇게 시보리 처리가 돼 있어서 칼바람에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롱 원피스와 함께 매치해 봤는데요 주말에 데이트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 조금 꾸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 목을 덮는 터틀랩과 얇은 시폰 원피스를 같이 매치하면 보온성과 스타일리시한 모두 가질 수 있는 코디예요 원피스에 있는 컬러와 가방 컬러를 맞춰주면 한결 통일감 있으면서도 조화로운 코디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보여드릴 코디는 슬림한 라인에 벨트가 있는 패딩 점퍼예요 허리가 잡히니까 오히려 상의를 조금 넉넉한 스웨터를 입어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패딩 점퍼를 입을 때는 꼭 허리벨트를 채우는 편인데 그게 따뜻하기도 하고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벨트는 버클을 채운 뒤 허리끼에 아래서 위로 넣은 다음에 방구로 빼서 그 사이 구멍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벨트를 착용할 때도 운용할 수 있어요 니너는 조금 튀는 퍼플 컬러의 터틀 스웨터를 입고 하의는 슬림한 라인에 맞는 스키니 팬츠를 매치했어요 여기에 롱 부츠를 매치하면 보온성도 올라가고 더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다음은 크림색 니트와 하늘색 시폰 스커트를 매치해서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코디를 해봤어요 니너는 포근한 느낌이 앙고라 터틀 스웨터와 얇고 하늘거린 시폰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꼭 패딩이 있는 벨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벨트를 사용해서 라인을 잡아주면 또 다른 느낌의 패딩 점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컬러로 브라운 색상 벨트와 가방, 부츠 컬러를 통일해주었습니다 첫번째 보여드릴 점퍼는 주크 패딩입니다 짜자잔 47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47만.. 죄송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또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어쨌든 47만 어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 할인한 가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0만원 정도 했던 건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저는 이거를 항상 보고 옷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자 보자 아 이거 너무 아줌마 같았다 방금 겉감은 폴리에스터 70, 나일론 30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원래 이 겉에 있는 패딩 겉감은 보통 폴리나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발수처리를 했냐 방수처리를 했냐 국임방지 가공을 했냐 요정도 차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감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 네 이것도 겉감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감은 충전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이 안감 이 부분이 안감이고 이게 폴리에스터 100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이 맞습니다 네 꿀리고요 패딩을 사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충전제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확 달라지고요 그리고 무게감도 확 달라져요 네 이 옷인 경우는 충전제가 거위 솜털 80% 그리고 거위 깃털 20%예요 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색 배색이라고 되어 있고 폭스 100%라고 되어 있어요 배색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폭스 100%니까 요 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충전제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전제가 어떤게 좀 좋은 퀄리티이고 또 어떤게 좀 가볍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격이 비싼 숨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네 일단 첫번째가 구스다운입니다 보통 거위 털이라고 하죠 두번째가 덕다운 네 오리 털이에요 세번째는 핫스라고 하는 합성섬유예요 이거는 이제 구스다운을 대체하기 위한 합성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네번째가 웰론이라고 하는 소재예요 웰론은 오리 털에 대신하는 합성섬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면 구스, 덕, 하스, 웰론 요 순서거든요 무게는 어떨까요? 무게도 가격 순서랑 같습니다 점퍼를 사러 가시면 몇십만원이 넘어가고 좀 보온성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구스나 덕이 들어가고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보통 뭐 H&M이나 뭐 자라 같은 경우도 가끔 웰론이나 하스를 쓰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보온성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구스나 덕 이렇게 천연 소재로 이용한 것들이 조금 더 보온성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합성섬유가 완전히 보온성이 떨어지고 너무 이건 아니거든요 가격대나 본인이 취향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전제의 비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8020, 901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거위 솜털 80, 거위 깃털 2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솜털, 그 거위 안쪽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거위 솜털이라 부르고 깃털, 날개에 있는 뾰족뾰족한 부분을 깃털이라고 부르잖아요 솜털 80%, 깃털 20% 원문용어로는 8020이라고 하는데 솜털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옷이 폭신폭신하고 가벼워져요 아무래도 깃털에는 그 대가 있고 하니까 무게가 좀 더 나가겠죠 더 좋은 거는 사실 9010이 더 비싼 거예요 솜털 90%, 깃털 10% 9010의 옷 같은 경우는 진짜 가벼워요 딱 들어보면 와 진짜 가벼워 하는 거는 대부분 구스다운의 9010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솜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운이라고 하죠 다운 패딩, 다운 점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솜털은 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쉽게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운 패딩, 다운 점퍼가 되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배색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 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거는 폭스 여우털입니다 진짜 여우털이 이렇게 좀 봤을 때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약간 그 복부인들이 많이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보통 패딩 점퍼에 들어가는 이 털은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좋은 퀄리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물론 좋은 퀄리티라 함은 가격대도 동일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밍크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밍크코트 두 번째가 이제 여우털이에요 지금 제가 구입한 요 여우털이 두 번째로 비싼 털이고요 세 번째는 라쿤이라는 털이거든요 라쿤이 뭐냐면 너구리 네, 너구리입니다 남편 옷을 갑자기 급조했습니다 이 라쿤 털의 특징은 이렇게 이렇게 겉에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털들이 있어요 요런 털 많이 보셨죠? 이런 게 라쿤 털이거든요 보통 이거는 지금 블랙인데 보통 라쿤 털은 브라운 색깔로 많이 염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히끗히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블랙으로 이렇게 히끗히 하이라이트를 준다거나 이제 팩트체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를 어 맞네요 여기 너구리 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토끼 털입니다 토끼 털은 많이 보셨죠? 뭐 방울 같은 거 장식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장갑 트리빙 같은 거 토끼는 몸집이 좀 작아서 가죽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모의 길이 정도가 좀 짧잖아요 토끼는 이런 모자나 이런데보다는 이 모자 안쪽 면 이 전체 안감에 토끼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번에 구입한 이 옷을 왜 구입했냐면 사실 이게 가격이 47만 얼마 주고 구입을 했어요 50% 세일을 받아서 이제 아울렛에서 구입했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47만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제 40만원대 가격이면 싼 옷은 아니에요 절대 브랜드에서 파는 패딩점퍼의 경우 보통 100만원대가 많이 넘고요 뭐 아무리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6,70만원대 아니면 SPA 브랜드 자라나 H&M 이런데 보면 원래 가격도 10만원 후반대 20만원 초반대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런 패딩이나 코트 같은 경우는 데일리하게 입어야 되고 자주 입어야 되는 베이직한 스타일은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의 옷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자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8020이고요 여기는 여우털 이 옷의 원가는 제가 봤을 때 15만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털 자체의 원가도 그렇고 또 이 옷 하나하나 수공비도 그렇고 안에 들어간 충전재 봤을 때는 보통 원가가 10만원에서 뭐 더 싸게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비싸게는 20-30만원 들 수도 있어요 부자재에 따라서 옷의 원가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스토퍼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물론 몇백원 차이에서 몇천원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의 정확한 원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옷 자체만 만드는 거 한 15만원 정도일 것 같고 브랜드에서 나가는 뭐 그런 판관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옷 홍보도 해야 되고 카달로그도 찍어야 되고 이게 40만원 정도면 살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즈너블 프라이스다 이 옷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어졌네요 두 번째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옷은 바로 이 버버리 패딩인데요 이거는 아마 스테디셀러라서 지금도 이제 구입하시려면 구입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이 옷을 16년도에 혼자 유럽여행 갔을 때 런던의 버버리 팩토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대는 그때 당시 60 얼마였나 70 얼마였나 주고 산 거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13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 거 같아요 절반 가격 정도에 구입을 한 거 같아요 이 옷의 특징은 벨트가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줘요 그래서 좀 뭐라할까 여성스러운 코디가 가능하다고 해야 하나? 딱 이 벨트만 쓰지 않고 다양한 벨트를 활용해서 같이 코디를 하니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충전제 한번 봐볼까요? 버버리 런던에서 구입했지만 이 버버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역시 중국 잘 만든다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인 패브릭 겉감 얘기하는 거 같고요 100% 폴리에스터 제가 아까 겉감은 폴리나 나일론으로 많이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닝 아.. 100% 폴리에스터네요 라이닝은 안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운 컨텐츠 충전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니까 80% 덕다운 오~~ 덕다운이었구나 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딱 보니까 8020이네요 볼 필요도 없네요 20% 페더스 써있어요 예 버버리 패딩은 덕다운 8020이었습니다 아! 어머! 저 이건 처음 발견했는데 한국말로도 돼있네요 아 이게 전세계로 나가니까 다양한 언어로 다 되어 있구나 버버리가 정확하게 청둥오리네요 이 아이는 청둥오리였어 미안하다 청둥오리야 청둥오리였구나 모든 스냅에 이렇게 버버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서 직접 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원가 상승 요인에도 들어갑니다 폴리로 만든 걸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원가도 좀 달라져요 이렇게 음각이 있는 스냅의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이 스냅 컬러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달라지고요 성분은 그게 끝입니다 근데 사실 브랜드 가격 때문에 한국 국내 브랜드고 여우털 달리고 구스다운 8020이고 그리고 얘는 버버리고 털 없고 덕다운이고 8020이고 근데도 얘는 6,70만원대고 이 아이는 40만원대고 네 브랜드의 가치란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진짜 너무 잘 입고 다녔고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패딩에 대해 거의 모든 걸 파헤쳐본 느낌인데요 헉 막 진땀이 나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패딩점퍼 구입하실 때 제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진짜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진짜 오랜만에 하려니까 미치겠네 좋아요 구독 다같이 오키도키요 안녕